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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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순국선열 고국명령 애국지사 및 선한함 영평회전용사 그리고 단행무요를 외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경표 조인환 김혜수 이종남 김원식 F24님에 대한 목념이 있겠습니다 1동! 목념! 이종남 김원식 바로 바로 먼저 기수단 입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월호가 다시 인연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죽음이든 소홀히 생각될 때 늦지 않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을 이용해서 또 다른 불이한 죽음을 이끌고 와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젊은 용사들이 불이한 폭포들의 폭포들에 의해서 아까운 희생이 이루어지는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죽음은 어떠한 불이한 죽음을 불러오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히 수호하고자 용맹하게 목숨을 버린 젊은 우리 용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며 어린 생명을 희생한 이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 다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 같이 숭고한 정신로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시다 먼저 살아남 폭신 사건의 경과 보호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